참, 세월 복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좀 들어주는 일 오늘 하루 저녁은 어떠십니까? 뾰로롱 어! 키씨가 다 됐네요 키씨가 잘 됐는지 일단 요정도 오늘 해주면 넘어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 오늘 벌써 이렇게 간단한 로맨틱한 저녁을 위한 그 식사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 키씨는 조금 놔둬야 돼요 너무 뜨거울 때는 응고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대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자 이거를 조금 식혀둘게요 emin사ências 돼 as 되세요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아 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